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대표 로봇 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로봇 어드바이저가 핀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익숙한 단어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되게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고 간결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봇 어드바이저 업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드린다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동을 안 하네. 네 보통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 부자들의 전유물인 그런 프라이빗 뱅커들이 제공하는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 시키는 것이 이 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든 적든 특히 자산이 적어서 사실상 이런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개인화에게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결국엔 AI가 결국에는 자산관리를 해준다라는 것이 AI가 주식을 찍어주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조금 오해이고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지향하는 것은 내일 어떤 주식을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AI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아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몇 달 안에 수십조 원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로봇 어드바이저가 지향하는 것은 자산의 배분입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그런 성장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대략 한 7, 8%의 타겟으로 고객에게 가져다주는 겁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것, 애셋 얼로케이션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기술적 특이점이나 기술의 진보로 생겼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업의 발전은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이 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8년과 2011년 두 번의 위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투자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험을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버는 것보다 지키면서 꾸준히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선호도들이 더 커지게 되고요. 위험 관리를 통해서 지키면서 불려나가는 투자들의 시장이 커진 것과 동시에 패시브 인베스먼트 시장이 커지고요. 이에 대해서 더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개인 맞춤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이 이미 미국에서는 500조 원을 시장 규모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결국엔 키 드라이버가 저성장과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사실 높으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되고요. 성장성이 높으면 부동산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장성이 결국에는 선진국화 되면서 꺾이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고객들은 본인의 일부 자산이 아닌 전 재산을 투자할 대상들을 찾게 되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여기에 한 가지 키 드라이버가 더 있습니다. 저출산이죠. 국민연금 같은 공정연금이 노후를 대비하기 되게 어려워진 시장 환경에서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수요는 결국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500조 원이 넘는 운용자산의 60%가 연금성 자산들입니다. 장기 투자랑 이런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한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도 결국에 사람들이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노후가 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파운트는 현재 2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에게 기술을 제공하면서 총 3조 원이 넘는 자산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운트의 브랜드가 다 노출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저희 기술로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3조 원이 넘는 금액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고객과 자문, 또 1임 계약을 한 금액도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한국에서는 1위의 공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현재 로브어드바이저가 진화하는 방향성을 본다면요.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퀀트 중심의 알고리즘, 지난 한 60년간 축적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퀀트 로직들로 운용이 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더 고도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또 특이한 점이 채널 사이드에서 결국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시작된 이 태생된 업이 하이브리드로 기존에 있었던 채널단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면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면 해외의 선도사인 웰스프론트의 경우도 AI를 비롯 적용하여 좀 더 정교하고 또 향상된 투자 운용을 한다는 발표와 함께 성과의 일부 향상을 기록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면 이제 베터먼트라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중에서 또 선도 로봇아드바이저 업체의 경우도 베터먼트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내서 기존의 온라인 채널에서 오프라인 특히 이제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여전히 이제 40, 50대의 고액 자산가들은 본인들은 이제 대면이 더 익숙하거나 전화가 익숙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시장에 대한 타겟 고객군을 확대하면서 하이브리드형의 그런 서비스들로 더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트는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또 기술의 발전 방향 중에 하나는 저희는 투자 운용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사후 관리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산관리라는 건 장기 투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냐? 수익률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을 안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저희 고객 중에 5%가 빠진 고객이 있었는데 이 고객이 저희가 지수 대비 지금 미국 지수가 38%가 빠졌습니다. 당시는 이제 이런 지수 대비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이 시점에서 유지를 하시면 혹은 추가 납입을 하시면 지금까지의 금융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90%가 넘는 확률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잘 안내를 해드리니 본인이 넣었던 그런 돈의 5배를 더 넣으셨습니다. 손실이 났는데 추가금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은 당연히 이익을 보셨죠. 저는 결국 이게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후관리로 저희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런 사후관리가 안 되는 영역들이 금융에 되게 많습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을 판 다음에 보험인이 사라져버립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버려진 고아 고객들이 너무 많다는 걸 착안해서 보험 쪽에 저희는 로봇아드바이저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또 한 가지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런 퇴직연금과 변액보험에 로봇아드바이저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AI가 단지 투자 포트폴리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지, 왜 주식 비중을 줄이는지, 미국 채권 비중을 늘리는지, 중국의 포션을 늘리는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유를 자동화된 레포트로 알려드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통해서 단지 투자의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기대를 관리하면서 꾸준한 롱텀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것이 저희 지금 기술의 진화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는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자산관리 분야에서 유일하게 혁신금융, 혁신기술 회사로 지정받은 바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는 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해서 기존에 거의 10분, 20분이 넘게 걸리는 인증 과정, 또 가입 과정, 또 투자의 앞단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불편함들을 단 10초 이내로 혁신적으로 줄여내면서 이렇게 보통 줄여내면 보안이 많이 약화되거든요. 근데 편의성은 증대시키고 보안은 오히려 강화해서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좀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입해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선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